5. 5. 5. 5. 5. 5. 5. 5. 5. 죽도록 맞아야 돼 죽도야. 죽도록 맞아야 돼. 목검까지 집에서 신랑하고 술 먹고 싸울 때 이거 갖고 싸워. 주먹으로 싸우지 말고. 집에 있다가 도둑남 들어오면 이거 갖고 때려. 만 없어요? 집행위도 써 이렇게 해. 빨리 5천. 5천 원 드려요.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에 열받으시면 이거 쓰고 다녀. 그러면 머리가 빨리빨리 식혀. 이렇게. 새로 나온 모자 이거. 쓰고 다니시면 머리 아픈 사람이 빨리 나요. 만. 2만. 2만 나오시고 3만. 2만 5천. 2만 5천 원에. 비오른 날 여자 꼬시려면 비오른 날 정류장에 들고 있다가 아가씨 오면 우산 씌워주면 되잖아. 3만. 3만. 4만. 새 거에요 새 거. 4만 낙상. 이게 뭐야. 신랑 술 먹고 느끼들면 홍 두께야. 때리는 건데. 잘못 때리면 요새 죽어. 아니면 이렇게 툭툭 때려도 돼요. 편백나무라. 굉장히 시원해요. 편백나무 하나. 이야 이거는. 고울. 블루투스. 이거는 스탠드. 이거는 방향제에요. 전부 다 갑니다. 만. 2만. 2만. 2만 원에. 2만 원 줘야 돼. 이게 다 되는 거니까. 1만 5천 원 알아서. 아유 참나. 자꾸 윙크하고 이러면 나 괴로워. 이혼하실 분. 이혼하실 분. 죄송합니다. 재혼하실 분. 이분이 이혼하셨다고. 알아서 그럼 3만 원 하나 줘요. 다 깨졌어. 지저분해. 지저분하고 찌그러져 있어. 자 여기 앉아서 뒤를 미시면 돼. 이렇게 붙잡고. 그러면 배. 복근이 왕 자가 딱 3개죠. 자. 만. 자 저기. 만원에 다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서. 뒤를 미시면 돼. 그러면 배에 똥배가 쑥 들어가. 자. 만. 저 오른쪽에 계신 분. 자 이거는.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땡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슴이 이만해져. 거짓말처럼. 자. 2만. 가슴 나오고 싶으신 분. 비싸 이거. 자. 만. 1만 5천. 자. 2만. 자. 2만 5천. 자. 3만. 자. 2만원에 나찰. 자. 역기 갑니다. 역기. 가슴도 나오고. 울려서 이거 돼 이거. 뒤로. 자. 자. 15,000.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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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전지 하나만 놓으시면 이게 나와. 건전지 하나만 놓으시면 돼. 자. 만. 집에 앉아서 TV 보시면서 하시면 돼. 자. 만 원 자 드리고. 자. 이거는 뭐 결리거나 다 믿으시거나. 사용을 안 했는데 새 거네요. 자. 만. 자. 15,000. 새 거요. 자. 15,000 낙찰. 자. 폴. 자. 두 개. 자. 이만. 15,000. 자. 3만. 자. 3분이야.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자. 저분이 있네. 15,000원에. 막상. 누가 가랑이 벌리고 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깨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자. 만. 자. 15,000. 자. 이만. 자. 저기 15,000원에. 자. 작동 잘되네요. 자. 20,000. 자. 2개. 자. 한일 꺼 자 요거 두 개 만 페이스트도 하나가 비싸 빨래 이불 빨래 털 때 최고야 이거 이불 놓고 테르바이 먼지 퐁퐁 나 자 엄마 사 다 만원 할 것 같고 다르르르르르르르 하고 아주 그냥 끝내주네 자 2만 최신식 자 3만 자 4만 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자 저기 자 2만 5천원에 전학생 산에 갔다 오시면 이거 뭐 그냥 자고 있어 이거 하다가 한 3분 되면 자 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자 2만 자 3만 자 4만 자 여기 3만 날살 억울하면 내가 살 거예요 자 5천원 깎아줘 또 우기고 있어 자 2만 5천원 자 스노우보드 나왔네 스노우보드 자 이건 3만 더 갑니다 자 3만 자 4만 자 5만 자 6만 자 7만 8 자 여기 자 7만원에 잘 나왔어요 자 스케이트나 타 자 만 나오시고 자 2만 2만 이게 20 몇만원 하더라구요 28만원 스텝 바이 스텝 자 트위스트도 되구요 자 만 자 마 거의 3건데 자 만원 자 윗몸 일으키기예요 자 윗몸 일으키기 자 만 집에 하나 있어야지 배 나온 사람들 자 많이 없어요 그 안에 내가 시간도 나오고 칼로리도 나오고 몇 번 했는지 몇 분 했는지 다 나와 자 이거 저거 자 만원에다 드리고 뱃살 옆구리살 종아리살 다 빠져 올라가서 아우 하고 있으면 체지방이 싹 빠진다고 운동해서 빼셔야 돼 2만 자 3만 자 4만 자 5만 자 두 분이 자 가위바위보 거기 돼요 자 가위바위보 자 엄마가 이겼어요 자 3만 좀 뚱뚱한 엄마가 꼭 살 빼요 이렇게 갔다가 아 이분이 살이 좀 쪘어 빼야 돼 3만원 자 일명 덜덜이 3만 4만 저 가면서 여기 날씬해 저거 뚱뚱한 언니 줘 자 4만원에게 줄게 살 나중에 언니가 살이 쪄서 와 그러면 줄게 너무 날씬해 새거야 새거 일신거는 기본이 20만이나 넘어 배드민턴 테니스 윌신 거에요 자 3만 자 4만 자 5만 자 6만 두 분이야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이거는 5만원 주셔야 돼 새거라 자 스미스 한일 거에요 자 2개 2만 자 여기 엄마들이고 룬엑스가 제일 싼 게 18만원이야 이야 이거 새거야 새거 배드민턴 배우러 갔더니 이거 18만원 달래 초보자 여기 4만 자 5만 자 6만 자 끝에 저 서계신문 자 4만원에 날씬 다 이거 서 제가 보기엔 선수용이야 선수 자 2개 자 4만 3만 어 어디다 3만 자 이것도 괜찮네 자 만 저기만 이게 빨래 털 때 최고야 이불 빨래 어깨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뭐 접질리거나 뭐 이러면 가방 확질리고 딱 하면 피를 뽑아야 시원하다 그러죠 자 만 저 뒤에 자 가위바위보 뒤에 가위바위보 자 언니가 이겼어 자 꼼짝 나이듯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갖다 주라고 이것도 되고 발도 움직이고 다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 다 꽂으시면 돼요 자 만 자 여기 앞에 자 만 원 자 암막이 자 만 두 분이야 자 2만 자 세 분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저 사장님이 이겼어 자 이거 서비스 티비 보시거나 사무실에서 돌릴 수가 있어 자 만 자 만이 없어 이 좋은게 자 여기 5,000원에 드릴게 자 요거는 조격기 조격기 우정 권리이신 분이나 습비 있는 분들 여기 가면 빨리 나 자 만 자 2만 자 두 분이야 자 3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저분이 이겼는데 자 2만 5천원 산에 갔다 오시면 종아리가 제일 아파 자 작동 잘 되는 자 종아리 안마기 자 만 자 2만 자 3만 자 이렇게 만 어 자 4만 두 분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여기에 이겼네 자 2만원에 그리고 자 저기 언니 자 2만원 자 열받아서 저기도 하나 좀 자 저분도 2만원 여기 보면 내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 칼로리가 얼마큼 소비되지 다 나와요 앞에 자 15,000 자 15,000 자 이거 싸죠 베란다에 놓고 이렇게 하면 등산 안가도 되잖아 자 이제 저 발에다 끼고 신발에다 끼고 타는 거래요 자 2개 만 자 저기 엄마 만원 목이 아프시거나 등어리가 아프시면 티비 보시면서 이렇게 꼽고 누르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자 만 15,000 자 2만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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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분위기였네요 자 15,000원 날까요 자 내파 꺼네 내파 꺼 자 2개만 2만 자 자 머리 허용하신 분 드릴게요 자 나이 드신 분한테 자 만원에 드릴게요 자 안마기 자 만 자 2만 2만요 자 저 사람이 2만 자 이거는 안마기자죠 여러분들 자 2만 자 3만 자 4만 자 4만 원에 자 자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네 자 이거는 더 더 비싼 거 자 5만 자 어디에 자 5만 원에 다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